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점심 안 먹어요?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해장국도 있다니까 맛있으냐? 이리와봐 사지않아 너도 사라지게 영롱롱 알지? 이리와봐 팜플튀기 해볼까? 공짜요 너도 한 번 해보고 나도 한 번 해본다 쉬는 길에 하늘처럼 돌고 돌까? 가는 길에 이런 사람 이년따이 없는 거야 고회도 없는 거야 아하 하하하하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따 우리 건너편에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시죠? 짬뽕 잡숴소? 내일은 일로 오시오 오가피 행장고 존나게 맛있대요 한번 오세요 아버지 그리여 아이고 세상에 야 어디가냐 밥 먹으러 가요? 드시고 오는 거야? 여기 한번 쳐다보고 가 그리여 하여튼 한번 이따가 저녁이라도 오시오 내가 우리 주방 이모한테 얘기해갖고 서비스를 잘해 드리라고 할게 오늘 다 새거여 주방도 새거 그릇도 새겨 어 또 주방 보는 이모들도 새거냐? 몰라 어 하여튼 궁금하신 분은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그 양지편 오따 오늘 뭐 오가피 해장국 점심 특선 메뉴를 드세요 오따 해장국이라고 예 안드신분들 말을 말어 어 그리여 그나저나 어떻게 예 저쪽에서 이제 그 마트 장 보시고 여기로 오셔도 되는데 아이고 반가워 언니 집구석 별일 없는가?